2 3 5 5 5 6 7 8 8 9 10 9 10 11 1 이렇게 하하 케이크가 너무 뜨거웠어 네 가 제일 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인이 제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네 서원 서원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머리는요 머리 염색을 안 했어요 그냥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쓴 분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요 누구야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 네 나연 솔로 앨범 샀어요? 아니요 안 샀는데 그 연습 안무 연습할 때 나연 언니가 사인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 훔쳐 올 걸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 42살? 그때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해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돼도 좀 젊게 그리고 활발하게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24살이에요 24살이에요 아직 그리고 24살이면 25살이잖아요 뭔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얘기는 여자는 25살 때 제일 예쁘다고 네 네 과연 네 과연 내년 생일 때 되면 제가 제일 예쁠지 궁금합니다 25살이 25살이 제일 예쁘다고 하면 그 이후로 점점 안 예뻐지는 건가 점점 예뻐질 수 저도 썼으면 좋겠네요 42살이 42살이 해도 언제 컴백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의 머리도 기대해 주셔도 되고 2위 2위